제가 원래 웃을 때 입술이 조금 하트 모양이 돼서 그래서 좀 립스틱 바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네요 표정은 그냥 편하게 귀엽고 말랑말랑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이미지고요 팬들이 모르는 저의 이미지는 조금 섹시한 회전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예쁘게 하고 온 건지 열심히 한 건지 잘 몰라요 스킨 로션, 선크림, 파운데이션, 비비크림, 립스틱 이거 뭐죠? 마스카라 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죠? 아줌남 화가 나면 색칠하는 남자 으윽 살려줘 시처럼 But I keep cruising Can't stop, won't stop groovin' It's like I got this music In my mind, say, yeah, it's gonna be alright On style